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와계신 분 종목을 보도록 할텐데요. 언제나 100%님이십니다. mpc를 갖고 계시고요. 비중은 15% 매수가를 9800원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 올까요? 추매할 여력도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6550원 기록하면서 보안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조정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3% 정도 손실 구간이시고요. 6100원에 일단 바닥은 잡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 기업은 신호사님 제가 뭐 때문에 사셨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거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 파레트 아시죠? 공장 같은 데 가면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갈려있는 원래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예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레트 기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적이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본업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본업으로 가지도 않았고 실적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개인 매매를 하든 전문가와 함께해서 매매를 하든 세 가지 사유 이상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종합 점수로 평가를 해서 50점 만점을 할 때 밸류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기술력도 보고 가미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기업은 밸류도 아니에요. 밸류가 싸서 가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1200억에서 1300억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성장주는 아니죠. 그러면 가치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가랑 매매를 하셨잖아요. 가격이 9,800원이니까. 최근에 4월 때는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62동 평균선에서 사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가격 급락 전에 사셨거나 작년 6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한 7월 정도 사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이 그때 왜 올라왔느냐. 폐배터리가 좀 부각되면서 온 것 같아요. 현대처럼 공동 개발한다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주가 상승 나왔던 것이 모멘텀이었던 거죠. 밸류 실적 수급. 그러면 이 종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밸류 실적 수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멘텀이 좀 들썩들썩 됐을 때 다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플라스틱 기자재 부품업체. 이걸로 시장의 수급가 오겠습니까? 냉혹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폐배터리나 리튬이나 2차전지에 들어와서 냉혹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2차전지 소재업체 중에서 양극재라든지 정말 실적 수정과 받침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2차전지에 아직도 시세 초입부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전기차 보급률이 3%에서 5% 많게는 정말 5%까지 보는 데가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과열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더 추가 조정이다? 아니다. 가격 저정이 마무리되고 하반 경제성이 확보됐다 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고 보냐면 이제 선별화 과정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뒤안길로 사라지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확보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냐. 양극재 업체들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답보됐는데도 잘 나왔는데도 올라갔고 과열 거라는 인식 때문에 빠졌는데 천보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완전 망가졌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주가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 수급 밸류하고는 제외예요. 그럼 모멘텀인데 NPC가 모멘텀이 붙었을 때 다시 한 번 시장의 선택을 받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점장님이 지금 비중이 15%인데 만 원이라 치고 이 주가를 만약에 6,500원에 추가 매수를 10%를 했다. 비중이 20%예요. 그럼 단가는 8,250원 내려올 텐데 거기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느냐. 반등 나오면 다행입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안 나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돼요. 그런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매나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좀 떨어졌어. 좋았을 때로 진행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이 종목에 기다릴 수 있느냐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느냐 이 여력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동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요. 일정 부분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 하반경직선은 완벽하게 확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해 1월 달에 5,400원 찍고 8,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시청자님도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 개념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감해서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반등 목표가 7,500원 설정해드리고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C가 2021년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해서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MPC 주가 드라이브 요소는 모멘텀, 폐배터리 기대감이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 제한적이라는 판단 나오고 있고요. 하반경직선 확보도 아직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7,500원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